우리 그룹이 9월 1일부터 2017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국내 19개 대학에서 캠퍼스 리크루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퍼스 리크루팅은 대학별 채용 방람회 수가 늘어나 보다 많은 학생들과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각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회사 및 직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럭키 슈웨트의 파우치 100이 기념품으로 증정되었습니다. 저의 전공 관련해서 직무가 있는지 좀 더 심도 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셔서 앞으로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인사 담당자들의 상담인 만큼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리크루팅을 통해 이번 대졸 공채에 역량 있는 인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길 기대합니다. 2017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제조 부문,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패션 머티리얼,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에쿠원, 코오롱 베니트, 코오롱 제약, 코오롱 LSI 10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서류 접수와 인적성 검사, 그리고 사별 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